안녕하세요. 송시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 곡은 제가 연주하는 스타일인 핑거 스타일이라는 곡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곡이에요. 핑거 스타일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멜로디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드럼을 한꺼번에 치는 한꺼번에 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. 반전의 한 거를 열심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이 핑거 스타일인데요. 이 곡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첫 번째 곡으로 했습니다. System of Down의 Toxicity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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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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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